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소학영역 장유리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수행평가 캐스트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양수를 모았는데 음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주제로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캐스트를 가지고 왔는데 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혹시 얘들아 중학교 때 순환소수를 분수로 표현하는 방법 기억하시나요? 자, 내가 0.333333333이라고 하는 무한히 소수점이 3으로 나타나는 순환소수를 한번 분수로 표현을 해본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걔를 잠깐 x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이걸 우리가 0.3 더하기 0.03 더하기 0.003 더하기 0.000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어떻게 했었던지 기억나? 양변의 10을 곱합니다. 그러면 10x는 3.333333333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3 더하기 0.3 더하기 0.03 더하기 0.003 쭉쭉쭉쭉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위아래 자리를 바꿔서요. 빼봅시다. 그러면 좌변은 9x가 되고요. 0.3 0.03 0.003 쭉 똑같은 항은 다 지워질 것이고 우변에 뭐만 남냐면 3만 남습니다. 그럼 9x는 3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어? x는 몇인 거야? 3분의 1인 겁니다. 아, 근데 x 아까 순환소수였잖아. 그럼 0.33333333333이라고 하는 이 순환소수는 3분의 1이라는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거구나. 어, 뭔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것 같지. 이렇게 구했던 것 같죠. 그치? 자, 그러면 우리 마찬가지 방법으로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네제곱 더하기 쭉쭉쭉쭉 무한히 더해지는 이 수의 값도 구해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얘를 x라고 둡시다. 마찬가지. 자, 구해봐봐 얘들아. 잠깐 멈춰놓고 구해봐봐.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잠깐 기다릴게. 어떻게 했어?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서 양변에 난 이제 2x를 곱할게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똑같은 항을 소거하는 방법을 썼으니까 여기서 양변에 2x를 곱하며 자, 잠깐 자리를 바꿉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네제곱 똑같은 항은 위에서 아래 뺐을 때 다 지워지게 됩니다. 그럼 우변에는요. 마이너스 2만 남고 좌변에는 x가 남아요. 맞지? 그치? 자, 그럼 봐봐. 어, x가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즉, 방금 내가 얘기했었던 x로 뒀던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네제곱 더하기 쭈루룩 무한히 더한 이 값이 마이너스 2와 같다라는 거네. 근데 뭐가 이상하지 않아? 양수끼리만 더했는데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음수가 일단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제 고민을 해보자. 어디서 도대체 문제가 생긴 걸까? 분명히 모순이 있을 거야. 그치? 말이 안 되잖아. 자, 비교를 해봅시다. 자, 이건 말이 안 되고, 그죠? 그럼 도대체 양수를 보았는데 음수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자, 이 둘을 비교해봅시다. 자, 0.33333333333333333이라고 하는 순환소수는요. 자, 얘를 좀 뜯어보면 0.3 더하기 0.03 더하기 0.003 더하기 자, 무한히 계속 더하는 수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점점 작아져. 그치? 소수점이 하나씩 이제 뒤로 밀리니까 계속 작아지는 수를 더하다 보면 언젠가는 결국 0에 가까운 수만 더해지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순환소수는 사실 어떤 특정한 값에 한없이 다가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계속 더하다 보면 거의 0에 가까운 수만 더해지게 되는 거거든. 근데 아까 우리가 x라고 넣었던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3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자, 얘는 어때요? 내가 더하는 수가 점점 더 큰 수 그러니까 앞에 항의 두 배를 계속 더하고 있어. 이걸 계속 더하다 보면 진짜 계속 무한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차이를 알았나요? 차이가 뭐야? 자, 위는요. 어떤 특정한 값에 한없이 다가가고 있어. 결국 어떤 결과가 존재하는 값이고요. 아래에 있는 값은요. 무한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정대값,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값인 거야. 그래서 이 값 자체를 처음부터 이렇게 x라고 두고 표현한 것 자체의 모순이 있는 겁니다. 이해 갔어? 자, 모순이 찾았나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자, 이 내용은요. 아마 이제 2, 3학년 미적분을 배운 친구들 우리 수혈의 극한을 배운 친구들은 아마 이제 어떤 거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벌써 이렇게 체크했었을 것 같은데 이 수혈의 극한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때 수렴할 때와 발산할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주제가 지금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런 수학은 처음이지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어떤 특정 주제 그러니까 수혈의 극한에 대한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낸 내용을 선생님이 이렇게 캐스트 영상으로 가지고 온 건데요. 이제 이 책 안에서 뭐 수혈의 극한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 혹은 뭐 여러 가지 도형 원, 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아니면 다각형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풀어낸 그런 이제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행평가에서 혹시 수학 관련된 책 읽고 독후감 써야 하는 이런 친구들 위해서 선생님이 좀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미적분을 공부해야 하는 친구들을 위해 좀 더 재미있게 한번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가지고 온 수행평가 캐스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캐스트 혹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